으느 으으으으으으 두기가 편해요 스팀 같이 이렇게 딱 되있어서 제가 잘안되가지고 두기님한테 다음파트 가서 여쭤봤는데 되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더라고 이제 장합하고 싸울건데 네 동 하고 내동을 데려가면 웨이동하고 장합이 일기토가 있어요 근데 어.... 되게 특별하게 우리 편이 지는 일기토예요 그래서 도망간대요 그 마스카님이 설명해줬는데 도망을 가 그래서 장합의 레벨이 올라간대 일기토 이기면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여긴 특이하게 2연전이에요 근데 내동을 안 데리고 갈거예요 저는 도구로 교환 안하구요 유비 황권 황권 간홍 장비 조운마초 미축 이명 위연 제갈량 방울통 사마가 황권을 빼자 황권 빼고 송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황권 구간으로 갑시다 왕구간 왔느냐 유비야 어차피 너는 언젠가 반드시 한중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그전엔 내가 왔다 이상한데요 복병이 나타났다 어 40턴이고 이거는 2연전 이..이거 와구간 전투 1이 끝나면은 여기 위로 이어져가지고 또 두번째판이 바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냥 패 죽여야겠죠 바로 패 죽이겠습니다 37 어파 사마가가 가까이 못오게 이렇게 막아주면서 상대방의 그 족을 막아주면서 얘는 간단하게 녹아도 안합니다 저 할 수 있는 것까진 하고 요거는 할 수 있잖아 요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경험치가 낮은 애 이명이 좀 낮죠 할 수 있는거 할 수 있는거는 해야돼 3 거짓점 거짓점 때리고 거짓점 요거는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너따 얘가 돌아서 오겠지 이쪽으로 돌아오겠고 이쪽으로 돌아오겠고 이쪽으로 가자 그리고 이명이 막타를 먹어 주면서 뭐.. 제갈량은.. 기병 기병 있는데 빨리 가서 죽일까요? 귀찮은데 제갈량 혼자 가기엔 좋으니까 여기로 가자 여기가 피냄새가 나네요 피냄새 나는 곳으로 사마가 사마가 뒤집어 냈는데 재활용 좋아요 얘는 죽일 수 있을까?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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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아보리겠습니다 재활용 아.. C 씨 가농이 원조 부재 너 빠져라 위험하다 마초는? 얘네 먹으면 되는데 얘네는 좀 이쪽으로 가고 조운하고 얘네는 여기서 좀 대기 활용 아 멍청해가지고 너무 많이 다뤄 어? 아 장합이 뭐라고 했는데 얘네는 얘가 막닥 때리고 얘네는 잡자 개짓거리 하지마 전 녹아도 안 한다고 했죠 기병대 가농이 날리고 장비가 날리고 하 한다면 합니다 저 한다면 해요 방통 조운 조운이 후려치고 하.. 날라가는거봐 여기가 애매한데 안 돼 아.. 해도 되네 이렇게 그리고 아우 안된다 아.. 괜히 얘 이쪽으로 와가지고 돌고 돌고 잡고 잡고 못가고 오케 좋죠? 때리고 뭐 한방에는 안죽어요 어? 몬초 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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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리독스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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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ㄷ 누가 먹을까 이명이 먹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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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이 먹고, 요거는 이렇게 잡고 이명이 먹고 얘는 마초가 먹어보다가 안되면 제갈량이 제갈량이 활용으로 아, 이렇게 많네? 아, 대가스는 많네 안되겠다, 요 그렇지 피신이 그저 침 디디디 이제 뱅 파이 이명? 그냥 맹수사가 없어서 하나씩 넣고 싶어가지고 제 콜렉션에 얘는 자갈량인 산사태로 좋구요 아 그거 했어야 되는데 원조 해주고 격려 해주고 가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감량 얻는데 그때는 좀 약간 너무 늦어서 이명을 키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키워지게 돼 장합왔네요 장합하고 그 장비랑 일기토가 있어요 여기서 일기토가 있나? 해볼까요 그냥? 열받는데 일기토가 다음판에 있나보다 일기토가 맞추어 가지 말고 주온이 가자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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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해고 감사합니다 아 마스카님? 마스카님 감사합니다 사파드 사파드 스킨색 사라지 저번에 뭐 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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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봐라 혼란해지는게 좋을텐데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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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봐 안 혼란해지는데? 오쭈 일단 이 놈은 잡아 아 뷔 뷔엄 이명 또 누구야 채갈량 채갈량은 괜찮네 아니네 안괜찮네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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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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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자꾸 얘봐? 자꾸 나 노가다하게 만드는데 나 응? 또 자꾸 나 노가다하게 만든다 혼란스러워지라고 이놈봐 그래 거짓정보 여기 딱 돼야지 잘했어 거짓정보 이렇게 딱히 패밀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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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필요없고 얘네는 필요없어요 여기 가있어 어쭈 어쭈 때려? 때리면 나 회복할 수 밖에 없어 나이 아 나이 이렇게 가야 아 아 아 아 할게 없네 얘 툭툭 쳐야겠다 맞춰 나가고 나중에 툭툭 쳐야겠다 아 얘 툭툭 치자 오 툭툭 치는게 좋네 얘 방통이랑 둘이 툭툭 쳐야겠다 아아 와아 이게 좋네 아 아리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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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레벨 로가다를 그만큼 안했다는 뜻이에요 죽을까? 안죽겠지? 안죽죠 그러면은 레벨 높은 애 장비가 먹읍시다 안죽여 안죽여 빌어먹을 유비 유비놈 꽤 쎄군 와구관에서 보자 고 고